엔큐베이터 안에, 근데 굉장히 큰 애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항상 자신이 이야기하면 얘가 항상 이렇게 여기가 없어오더라고요. 소통을 잘하고 있어서 크게 뭐 그거는 안하고 그냥 뭐 엄마 오늘 여기 푸드아트 창의 놀이에 와서 만들었다, 태어났을 때 모습 소감 한번 보내줘 이랬더니 정말 얘 성향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분석적으로 소감을 보내왔더라고요. 뭐라고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. 정말 찔리는 건 우리 둘째한테 내가 찔려가지고 그래서 뭐 답을 뻔히 알건데 큰애는 전체적으로 요람 위의 아기 모습을 표현 잘한 것 같고 초록색 이목구비 인상적이고 내가 애기 때 예뻤다는 걸 한껏 올라갈 속눈썹에 표현된 것 같아서 대학교랑요. 대학교랑요. 대학교랑요.